지난주 와아 깡패다 인기가 많았고요. 예 깡패 100만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일풀입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여기 보면은 18색 크레파스 같은 중국. 자 스프링쿨러 코스 왔는데 오늘 영상 32도 까지 올라간대요. 이쪽 어디에 저기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서 그래서 넘어가면 성공인데 못 넘었어요. 토마스님이 요새 잘 들이대요. 언제 넘어질지요. 100만 입니다. 내가 내면에서도 토마스 안된다고 그러지. 자 스프링쿨러 코스 열등님 표시크림 뾰족한 데로 올라가죠. 아이언 셰프님 오 잘하고 있어. 바람을 좀 빼세요. 와 깡패다 불발. 마동석하고 이제 동기동창생이고요. 아직 아직 성공 못했어요. 잘 꺾었고요.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앞으로가 핸들 눌러주라고. 좋아요. 길막 토마스님 꺾고. 꺾었어요. 오. 뭔 일입니까. 아아. 조금만 더 갔으면 성공인데. 이쁘니. 좋아요. 오른쪽을 봐요. 아. 아니 시선이 여기. 카스님. 시선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 좋아요. 어 좋아요. 잘 넘어갔고요. 시선 꺾고. 저거 시선 늦은거지. 여기 있지만. 다이. 다이. 지나간다니 시선 돌리면 늦여. 마동석과 동기동창생. 야 어렵구나. 이렇게 어려운데로 와요. 아이언 셰프님. 좋아요. 돌려드려 시선. 아. 급했어. 가수님. 가수님. 좋아요. 동작 좋아요. 좋고요. 좋아요. 아. 뜨네. 뜨네. 백만이. 문신 잡으면서. 문신값을 아직 못하고 있죠. 자. 됐다. 자. 가빠있지. 어. 어. 이것도 아깝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토마스님. 천천히. 야야야. 자야. 요번에 뭔가 잘못했어. 백만이는 제가 봤을 때. 겨울에만 잘 타요. 백만이 도와주가. 겨울에만 잘 타는ο. 백만이 도와주 login. 백만이 더위를 많이 타요. 한번더. 아이씨. 슈어어. 좋아. 바슨 좋아. 아이고. 나도 덜 찾고. 아. 요것도 길이 있나봐.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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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내가 잘못 갔네 보니까 턴 할 땐 어 됐어 잘했어 그냥 가 그냥 그냥 끝까지 가 백마님 삼각굴대 삑살이 났습니다 삑살이 났습니다 셰프님 삼각굴대 통화 못했어요 겨울빛님 넘어왔구요 아 떨어졌는데 못살렸어요 아이언 셰프님 잘 통과했구요 거의 다왔어요 다왔어요 백마님 도전합니다 어려워요 과연 어려워요 토마스님이 보면 참 사람이 좋아요 길막 카막해서 저한테 구박을 많이 받는데 가스님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러나 다들 품질이 안좋습니다 또 잘못 들어왔죠 품질이 안좋아요 셰프님 잘 통과했구요 지금 10시 조금 지났는데 엄청 더워요 의욕들이 없어요 의욕들이 오 좋아요 가스님 잘라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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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떨어지면 좀 어려워요 예 안죽아 날이 더워서 그런지 성공률들이 좋아요 잘 타던 겨울빛님 맞어 배달이 걸리냐 잘 왔구요 또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러면 안돼요 백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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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고 있는데 나차를 통과했구요 오 좋아요 백마님이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발포는 아 가슴이 아아아아 그래도 왜저려왜저레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그 hor לש 있들 히 Ireland O우 오오오오 오오 아 그냥 중국 코스로 통과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어이 씨 빨라오 잘 맞더라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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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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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가빠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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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하하하하 369코스 마사토와 빠겉 아...끝나 빠겉놨 못 꺾는데니까 탑스님 꺾어서 하... 아... 369코스 바로 꺾었어요 아 아깝습니다 이거 자 여기 통과하는 요령이 있어요 조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좀 그렇죠 토마스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거 꺾어야되요 꺾어야되요 꺾었어요 꺾었어요 토마스님 아... 카스님 여기 오게 쟤를 스님 아... 슬립을 이겨야되고 코로링을 해야되니까 어렵습니다 100만이 마동속사 동기동창생 와 깡패라 오 좋아요 꽉꽉이 되요 살렸구요 살렸구요 아... 아깝게 됐습니다 아... 아이안스 셰프님 하... ㄱ... 꺾겋 깠어요 369코스 겨울빛님 지금 넓게 도는 토마스님 아무 작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 작전이 없는 라이딩이에요 아무것도 안되죠 그럼 미션은 이제 작전이 좋아야 돼요 미션을 어떻게 크리어 할 것인가를 많이 오면은 분리해져요 드러나 좋았는데 맥마님 조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조향좋아요 조향좋아요 조향 아주 좋았구요 천천히 천천히 차분하게 크리어 해야되요 이것도 아깝습니다 아 진짜 돌빛님 어? 살렸어요 살렸어요 이제 한번 더 꺾어야 돼요 다 꺾었구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이거 하나 나왔다 자연 셰프님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그래도 이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까 봤어요 여기서 아까 봤어요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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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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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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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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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 맑아 조금 더 조금 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갑자기 자기가 확 나가 왜 놀래라 이야 아 아 아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살렸어 돌리고 집착하게 아이고 그 다음에 똥꼬 대구 숙여 똥꼬 대구 숙여 나오고 좋아요 아 아 아이언 셰프님 좋아요 턱 집어넣어요 아 턱을 좋아요 자 턱을 집어넣어요 아 아 안되는거 일로 셰프님 아 저 눌러 머리가 이렇게 가버려 왜 아 자전거 완전히 돌아간 다음에 잘 돌았어 개망신 코스에요 좋아요 어 한방인가요 글로 가서 밟으면 아 쉽지가 않네요 자 요런 미션들이 급하면 안돼요 급하면 안되구요 그렇죠 천천히 한 템포 죽이면서 꺾어야 되는데 꺾었어요 꺾었어요 성공입니다 끝에 위험했는데 성공했어요 예전에 어필님한테 개망신 나간 코스 겨울피님한테는 비벼기죠 이거 쉬운 코스구요 휘리릭 성공입니다 길막토마스님 토마스님 뭐 이정도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스님 이거 충분해요 치구요 올라가구요 일단 올라가세요 꺾어요 시선 아 고맙습니다 맘이 급했어요 백마님 오늘 컨디션 좋아요 백마님 좋아요 한 템포 죽이고 꺾어보세요 잘 꺾었어요 아 오늘 마동석과 동기동창생 백마님 엄청납니다 성공입니다 겨울피님 이제 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상급 코스는 꺾기가 더 어려워요 올라가서 꺾어야 되는데 도마스님 도마스님 이제 땡땡땡 아카데미 출신이시고 좋아요 어 좋아요 아 몸이 너무 뒤에 있어요 엉덩이가 어 으 그 겨울피님 상급 코스 어떻게 꺾죠 어떻게 꺾죠 어떻게 꺾죠 꺾었어요 실패입니다 다 쳐줘요 백만이 이제 상급 구슬을 도전합니다 살짝 시건방져졌죠 마동폭가 동기놈장 못 꺾어요 못 꺾어요 요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성공입니다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퍽치고 좋아요 자 그렇죠 꺾었어요 카스님 성공 1번 직전 성공입니다 아 대단하신 분 카스님이 이제 실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살짝 밀리고 있는 빌막 토마스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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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보호대가 있어서 다친 데는 없어요 아이고 자 토마스님 좀 전에 카스님이 성공을 해서 이제 주지스님 경쟁에서 살짝 밀리고 있고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자 살짝 시건방져진 백만님 상급 코스 어떻게 꺾을 꺾나요? 포기도 빨라 토마스님 스님 주지 탈환해야 돼요 주지 탈환 탈환이 안되고 있어요 백만님 백만님 과연 백만님 이거 성공하면은 정말 대단한거에요 아 백만님 대단 못해요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턱 치고 좋아요 꺾었어요 카스님 성공 1번 직전 성공입니다 아 대단하신 분 아 카스님이 이야 이제 실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